방탄소년단 전국의 데모곡이 미국 지니어스 차트에서 한국 솔로곡으로는 처음으로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뜨거운 인기를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데모곡이 미국 지니어스 차트에서 한국 솔로곡으로는 1위에 오르는 뜨거운 음원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전국의 데칼코마니 데모곡은 지난 24일 미국 디지털 음악 매체 지니어스의 지니어스 탑백 차트 전체 장르 부문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데칼코마니는 영어곡인데요. 몽환적이고 쓸쓸한 멜로디를 바탕으로 전국 특유의 극는 듯한 그로울링 창법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특히 잔잔한 멜로디에 전국의 애절하고 절절한 감성이 담긴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더욱 깊은 울림이 전달되죠. 전국의 데칼코마니는 유튜브의 가사 영상에서 876만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팬들은 완성된 곡이 정식으로 공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전국의 솔로곡 비기는 지니어스의 지니어스 탑백 차트 올 잔러즈 부문에서 7위에 올랐으며 한국 솔로곡으로는 1위에 오르는 엄청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